예전 화농때는 화농때나 예전 성인들 때는 그 시대 그 자리에서 밖에 못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얼마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훨씬. 예전에는 그 자리에서 말해놓은 게 다음 시대에 남을 때 벌써 왜곡되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녹음해놓고 촬영해놓고 벌써 달라요. 시간도 이미 넘어서 있고 공간도 넘어서 있어요.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전 세계가 같이 들을 수 있거든요. 이 좋은 시대에 도를 얻은 사람만 나오면 무조건 인류가 진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좋은 상황에 우리가 게을리할 수 있으니까. 본인공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류를 위해서 내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몰라하세요. 인류를 위해서 자명해지시고 그런 마음도 좀 있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거든요. 여러분 하나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깨달을지 모르시죠? 저도 모릅니다. 몰라요. 모른다니까요. 진짜로. 여러분 한 분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게 돼 있기로 예정되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. 나는 한 명밖에 안 가르쳤는데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괜찮아요. 그 한 명이 또 엄청난 사람을 끌고 오면요. 그거 여러분 덕이에요. 여러분이랑 고리가 없었다면 그 사람이 도를 못 얻었을 거다. 그러면 여러분 덕입니다. 나중에 여러분한테도 포인트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. 이게 영적 다단계죠. 아무튼 한 명이라도 제대로 깔아놓으면 이 사람 아래에서 터져도 대박나도. 그걸 다 추적하면 우주가 추적해서 포인트 줍니다. 누구한테 배웠어? 그러면 쭉쭉쭉 타고 올라가면. 아 그 사람이구나. 공덕이 여러분한테 가요. 이거 믿고 열심히 영적 다단계. 저희 사장님은 하나님이시니까.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싸주시니까. 제가 싸주는 건 아니고요. 하나님이 싸주신다. 많이 깔아서 많은 분들이 또 알면. 어 이거 누구 덕에 양심 알아서 그러면 다 막. 어 유농식 때문이요. 그러면 포인트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. 포인트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만. 떨어지면 보살도는 그거예요. 그 포인트는 과보잖아요. 과보 받으면 또 재투자해가지고 더 큰 보살도를 할 겁니다. 계속 불려나가야 돼요. 이 짓을 안 하면 인류가 이 짓을 털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.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숲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. 딱 자기 하나 과보 누리고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. 왜 우리가 소승이야 반발합니다. 그분들은. 우리도 열반을 얻고 참나를 얻은 건데 왜 우리가 소승이야. 참나와 함께하는 삶이 왜 소승이야. 멀리 크게 보면 소승이에요. 왜냐하면 엄청나게 부풀려 쓸 수 있었는데 딱 자기 하나 먹고 떨어져요. 그나마 소승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남들한테 많이 전해준 분이 있죠. 그분은 또 대승이에요. 알고 보면. 그분 덕에 수많은 또 보살들이 나와요. 그러니까 결국은요. 혼자 말고 있으면 안 돼요. 전해야 되고 남한테 보여줘야 되고 남들도 돌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 이게 그대로 다 보살돈입니다. 여러분 일단 돌을 얻으시고 얻으신 거에 대해서 남들하고 공유만 해주시면 됩니다. 참고로.